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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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타다다다다 달려가 슈슈 어디 빠른 차차차차차 생각해 곰곰 생각 차차차차 나나나나나 산상해 항상 가득 나나나나 불이 드는 우리 친구 재미있게 놀아보자 오옹 와 안녕 아 우와 속쿨이 엄청 많다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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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리고 제가 속쿨이로 짜잔! 잘 만들었지! 그런데 이거 꼭 흥부와 놀부에 나오는 박 같지 않아? 오! 빈팡아 정말 정말 잘 만들었다! 나도 박 만들어보고 싶다! 그럼 나도 나도! 이거 큰 소쿠리 두 개 딱 합쳐가지고 아주 아주 큰 박 만들고 싶어! 오! 엄청 크다! 그럼 난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튼튼한 박 만들래! 이것도! 이것 봐! 짠! 작고 귀여운 박이야! 만들어서 놀면 정말 정말 재밌겠다! 그럼 우리 많이많이 만들어서 흥부 놀이 해보자! 오! 정말! 그럼 힘쌤도 신나게 박 만들어야지!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큰 박 만들고 싶어요! 오! 자자야! 그럼 우리 둘이 같이 제일 큰 박 만들자! 그래! 그래! 나는 같이 하자! 그럼 나나야! 우리 둘은 보물 많이많이 나오는 박 만들래? 오! 좋아! 보물? 그럼 우리 금색, 은색 종이로 보물을 만들어서 넣어보자!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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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과연 어떤 박이 만들어질지 힘쌤 너무 기대되는데? 우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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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을 만들거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박! 오! 정말 귀엽고 예쁜 박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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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보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우와! 많이 들어갔다 보물! 우리 박은 커서 더 많이 들어가는거에요! 오!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햄팡아! 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리안이 보물 들은거야? 우와! 우리 보물였어! 우와! 잘 되었어! 우와! 자자야! 우와! 우리 박! 엄청 크다! 엄청 크다! 오! 햄팡이랑 사다박 진짜 커! 그치! 우리 박! 엄청 크지! 우리 박은 엄청 엄청 멋지지! 우와! 나나 차차도 멋진 박이 완성됐어! 힘쌤은요? 힘쌤? 야! 힘쌤은? 짜잔! 힘쌤박도 여기 있지! 아! 이 작고 귀여운 힘쌤박이다! 맞아! 이 안에 진짜 보물이 있으면 좋겠다! 오! 맞냐 맞냐! 우리는 홍구처럼 착하니까 진짜 보물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어? 만약에 보물이 나온다면?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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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으니 이 둘은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잘 키워서 박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과연 그 박 속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에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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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놀부 햄팡! 차차 흥부야! 제비가 씨를 가져다 주었느냐? 그럼요 놀부 형님! 이것 좀 보셔요! 어머어머! 어머어머! 여보여보! 우리 박이 훨씬 훨씬 커요! 제비가 우리한테만 더 좋은 박씨를 물어다 줬나봐요! 그러면 우리 보물이 더 크겠네요! 어! 그렇지! 형님이니까 형님 박이 더 크면 좋죠! 여보! 튼튼한 우리 박 속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러게! 맛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구먼! 아이들이 맛있게 먹으면 좋을텐데 에이템! 잘 value! 엄청나한 보물이 쏟아져야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서 박을 타봅시다! 여보 우리도 어서 타봐요! 에이.. 좋지! 차차 흥부야! 예! 너 박부터 타봐요! 네 형님! 그래 과연 흥부 박수께서는 뭐가 나올지 보시시죠 여보! 팍을 타봅시다! 벌써! 좋구나! 팍을 타보자 팍을 타보자 벌써! 톱찌하세 영차영차 톱찌하세 영차영차 아 영차영차 과학 속에는 뭐가 있을까 한 번 타고 두 번 타고 톱찌하세 영차영차 톱찌하세 영차영차 톱찌하세 영차영차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여보 여보! 우리 팍은 더 크니까 더 많은 보물이 들어 있을 것 같아 톱찌하세 영차영차 어서 박을 우리도 타보자고 톱찌하세 영차영차 또 박을 많이 쳐 밭을 다 보자 영차 영차 복지나세 영차 영차 밭속에는 또 아니지만 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범베 내가 할게요! 다시 아이고 영차 영차 복지나세 영차 영차 이리와!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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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가 가득 들어있어! 아이고! 아이고! 흥부보다 더 많은 봉우리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뭐하냄새? 우왁! 자 이렇게 하여 흥부박 속에는 금은부화강! 우왁! 우왁! 그리고 놀구박 속에는 방귀만 가득했다는 이야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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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구부 달려! 손나가요! 우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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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번에 우리 흥부놀부 바꿔 세보자! 그래! 바꿔 세보자! 그러면 이제 놀부다! 그러면 이거 점 찍어야 돼! 놀부는 이거 점 있어야 돼! 놀구점이다! 놀구다! 방금 타봅시다! 나는 흥부야 이번에 그러면 나는 나는 안해! 아 왜? 과연 팀쌤 방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짜자잔! 우와! 팀쌤의 사랑이 뿅뿅뿅! 어때요 친구들? 우리쯤 위치한 친구들은 소쿠리와 사리채반으로 무슨 놀이를 하며 놀았나요? 최반에 물풍선 바퀴놀이를 하는 보민이! 야! 야!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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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하하하! 보민 친구! 왜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죠? 우와! 벌써 보민이 바구니 안에 알록달록 물풍선이 가득 찼어요! 큰 채반에 공을 넣고 높이높이 튕겨보자!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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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도은이 차래라! 도은이 차래라! 현보미 바구니에는 맛있는 초록색 사과가 세 개나 있어요! 우와! 아삭아삭! 정말 맛있겠는걸! 하하! 현보미가 바구니를 들고 냠냠! 사과를 먹고 있어요! 힘쌤! 현이는 바구니 구멍에 길쭉길쭉한 국숟가락을 꽂고 있어요! 그러게! 바구니와 국수로 뭘 만들고 있는 걸까? 우와! 뾰족뾰족 국수 바늘이 하나! 둘! 셋! 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리채반으로 신나게 논 친구들 정말 멋지다! 최고야!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가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좋은 생각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주 좋게 변할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가 많아 우리들이 자라나면 세상은 아름답게 변할 거예요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흥분 올부 살았다네 맘씨 고운 흥분은 제비 다리 고쳐주고 박씨 하나 얻어서 눈물 밑에 심었더니 주렁주렁 열렸대 뽑바가지 열렸대 톡질하세 톡질하세 슬근슬근 톡질하세 하나 켜면 끝나오고 둘을 켜면 끝나오고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흥분 올부 살았다네 심술 굳은 놀부는 제비 다리 닫혀 놓고 박씨 하나 얻어서 불밑에 심었더니 주렁주렁 열렸대 헛바가지 열렸대 톡질하세 톡질하세 슬근슬근 톡질하세 셋을 켜도 금은 없고 넷을 켜도 흔은 없고 음 얘들아 우리 모두 다같이 문을 열어보자 이리와 자 kitsch 남남남대 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남남남대 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재밌다 재밌다 닥터 뷰티 물어 이게 뭐게 모래다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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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워 우와 볼드랍다 이 모래놀이 가지고 놀으면 정말 재미있는데 그치? 정말 정말 재미있는데? 저기 몬스터 언덕의 친구들은 벌써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요? 어? 어디야? 우리도 하자! 몬스터 언덕 가서 키토랑 초롱이랑 모래놀이 하자! 그럼 내 친구 몬덕이 너랑 팡팡!